당신 뭐야? 지금 장난해? 48일?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. 아니, 48일 아니고 일주일이면 되겠다. 일주일도 안 돼요?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 시안부거든요. 자요, 일자리 대신으로 합시다. 더 달라는 겁니까? 됐다. 구요. 우리 아빠가 절대 공짜 돈은 받지 말랬거든? 돈은? 요? 한강, 네가 그럼 그렇지 못된 놈. 저기요. 가보세요. 왜요? 이름. 네? 이름 뭐냐고요. 송희경이라고 하는데요. 오전 11시부터 밤 12시까지 시급 4천 원. 네? 내일 출근할 때 이력서 가지고 와요. 우와! 고마... 고맙습니다. 근데 저... 차비가 없어서 그러는데 2천 원만 빌려주세요. 여기가 어디야. 이 언니 체력 왜 이래. 완전 운동 부족이네. 운동 부족이야. 근데 얘네들 어디다 숨기지? 근데 얘네들 어디다 숨기지? 이게 다 웬일이야? 이게 다 웬일이야? 이렇게니까요. 왜 이렇게? 이게 다 웬일이야? 일이 다 웬일이야? 아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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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참밥 취급을 하는구나. 하나도 안 피곤해졌어. 되게 신기하네. 8시 25분? 뭐하지? 어? 아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. 나 나가야 되는데. 에잇.